자막제창 들어와요? 숙박이예요? 어.. 어방비 아니야? 저는 정말 걱정 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. 감독님, 주혜경은 그냥 오는데요? 주혜경은 그냥 와도 못 알아보네, 사람들이. 진짜요? 뭘 변장을 하고 분장을 하나. 그냥 당당하게 오면 될 것을. 사람들만 못 알아보는데? 왜 이렇게 못 오는 순간이지, 연예인이? 형, 안 걸렸어요? 이건 좋아야 되냐, 나빠야 되냐. 왜 걸려? 그렇게 티비하면 걸리는 거야.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. 난 당당하게 아마 안 걸려. 걸릴 일이 없어. 아니, 요즘에 1박 2일에 거의 핵으로 부상되고 엄청나게. 난 그냥 그냥 걸었어. 한 번 더 Caesan갈아, 그친구에 다 먹지. 새우 종이atta의 시간을 가장 많이 하겠군. 아, 이거? bring that up! 빅이, 빅이, 빅이. 그러랑 빅이. 사람들이 있는데로 가도 돼 완벽한 위장소 뭐더라구요 이게 뭐야 제작진이 너무 우리 인지도를 높여봤어 아... 됐어요 응?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뭐야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네? 아닌데 네네 네? 누구지 아세요?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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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